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온씨의 승하입니다. 오늘은 이 화면에 보여지는 레진아트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제가 만든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자 그럼 감상해 보실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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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한 해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하루 남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요. 새해에는 더욱 빛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.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모두 사랑합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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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